참 많이 힘들었지 지나은 시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이 답답했지 어두운 일곳에 생명의 빛으로 차가운 일곳에 소망의 빛이 생하느니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그들에게 다 담아서 손을 달아주니라 우리가 하나대로 만들어가 이 세상 희망과 기쁨으로 회복되리라 참 많이 힘들었지 지나은 시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이 답답했지 어두운 일곳에 생명의 빛으로 차가운 일곳에 소망의 빛이 생하느니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그들에게 다 담아서 손을 달아주라 우리가 하나대로 만들어가 이 세상 희망과 기쁨으로 회복되리라 그럼 다담아서 손을 달아주셨azing 감사합니다.